1. 담배와 인연 없이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테지만 담배 이야기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담배값 오르고 나서 금연하려는 이들도 많지만 개비 담배를 사 피우는 사람들도 생긴 모양입니다 형편은 어렵고 금연도 여의치 않다는 말입니다 값싼 담배 생산하고 판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것이 다 비슷한 기능에 싸고 비싼 것 있는데 술도 그런데 담배는 예외가 되었는지요 요즘 유행하는 조합이라도 만들어야 하나요? 생산도 함께 소비도 함께하는 예언가들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